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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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올해 저희 특별한 애들이 진짜 함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을 봐서 자세한 것들을 다꾸나게 사랑을 뵙겠습니다. 저희 애들이랑 수업할 수 있는 모두가 아미와 여호와 작품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행복했을 때 그리고 더욱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아무소 여러분께 태어난 지아단, 대화의 손주단이 되겠습니다. 방해 오늘도 시청해주실 거죠. 이 자리 기계에 대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. 기다려주세요. 너무 많아요. 그래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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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